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과 분할 매수,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하루하루가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아주 최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 못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60달러 계속 오르는데 못 산다. 70달러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떨어지면 난 산다라는 부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떨어지니까 매수할 수가 쉽지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더 공포스럽고 이럴수록 최대한 안 사셨으니까 지금과 같은 순간에서 특히나 엑소에셀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철저한 분할 매수로 아주 저렴하게 담아갈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주식이 계속 오를 때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반기에 조정을 어떤 식으로 줄까? 이러한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명분이 금리 인하가 다가왔을 때쯤 과연 경기침체, 경기두나 이 새로운 키워드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점이 좀 빨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되었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Bad risk good, 나쁜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어서 시장에 계속 한호성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데이터 해석으로 봤을 때 Bad risk bad,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나왔지만 그러한 이유가 시장이 너무 안 좋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둔화가 될 수 있고 침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발생이 되어서 시장 자체로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Bad is bad 이거 금리 인하가 나쁘게 해석이 되어진다. 시장을 끌어내릴 명분이 조금씩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최대 변수가 있겠지만 미국 투자자들 이러한 서민들의 자산 비중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도 주식의 자산 비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진 않을 것이다. 2020년대라든지 2022년 이러한 대하락장이라든지 이러한 분위기 때처럼 크게 빠뜨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재선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증시를 분양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빠진다고 매도의 관점이 아니고 도망갈 때가 아니로 철저하게 재선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내가 부족한 물량이 무엇인지 철저한 현금과 주식 비중을 나눠서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현금을 최대한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꾸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100% 확신이 들어서 몰빵 매수보다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철저하게 나눠서 분할 매수로 하루하루 내가 저점을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한결 여유로우실 테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하락장에서 어 나 이 가격이면 잘 담았어 라는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도 어 이건 내 물량이 아니었고 내가 담아갈 물량만 어느 정도 잘 담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이번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라든지 속수리라든지 제가 원칙과 설정에 이 원칙이 분할 매수 오는 타이밍이 된다면 저는 분할 매수로만 대응할 계획이고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실전 매매표에 짜서 매매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계속 오르면 아 오르니까 못 사겠네 아 이거 올랐다가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진짜 내가 하반기에 조정 주면 진짜 비중 세게 들어간다 그럴 땐 진짜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겠다 라고 상반기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하반기에 조정을 주고 한 번 크게 흔들렸었죠. 뭐 속수리 하루에 20% 상승하고 뭐 하루에 20% 빠졌었죠. 이러한 변동을 겪니 아 이거 사는 게 맞나 아 상반기 때 산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되니까 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고 무섭고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이게 심리가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원칙과 분할 매수 그리고 이러한 저가에 담은 물량들 상승 왔을 때 내 현금이 다 물려 있으니 그 현금을 좀 덜어서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한 분할 매도도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엔 돌고 돌아서 돌아보면요. 하락장 조정장 저점 부근에서 진짜 잘 담은 물량들이 상승장에서 진짜 효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왕님 이렇게 뭐 100% 50%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사지 못할 때 조정이 흔들릴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그때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로 그냥 묵직하게 꾸욱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싸게 살 땐 어떤 분위기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위기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싸졌을 겁니다. 그럼 그때 저는 그냥 분할 매수 타타타타 하는 거고 비싸게 판다. 상승장에서 그러한 조정 하락장 다 잊어버리고 야 간다. AI 한 번 더.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거품이 아니었다. 진짜 실정이 나오고 이게 진짜 되는 거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연출이 되면 우리는 조정 하락장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상승장에서 매수를 또 돈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그때 분할 매도로 100%, 200% 이러한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그땐 늘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조정 하락장 지나면 상승장 오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릴 때다. 그러면 아직은 현금 비중 늘릴 땐 아니고 지금 주식 비중을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면서 분할 매수할 때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드린 것 같지만 제가 2020년부터 꾸준하게 미국 주식 3배를 투자하면서 제가 겪을 경험과 솔직한 감정들, 액기스만 이번 영상 통해서 진짜 절실하게 진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추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